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 입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3탄 인데요 초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주가가 초금락이 오지 않으면 이런 종목은 절대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 이렇게 열토막이 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건 하늘이 내려주는 겁니다 아 이 종목 잠재자산부터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이구요 산의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이미 작전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작전세력 누구인가 자산운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운영사 자 이 종목이 이번에 바닥이 얼마냐면요 3만원 입니다 아 자 2만원 입니다 2만원 바닥이 2만원 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25만원 입니다 자 25만원 짜리 잠재자산 대지 대비 25만원 짜리가 종합주가 1,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만원 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2만원 열토막 난거죠 지금 80% 급등하고 있어요 80%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는 거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도 동학개미운동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모두 다 정리하시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이 30%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잠재자산 대비 30%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안빠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안빠지니까 돈이 안되는거에요 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항이 온다면 뭐 지금 오지 않는다 라고 해도 오지 않는다 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끝났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한다면 당연하게 전저점 3만원을 깰 일이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종목 매수 들어가셔야 되요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원 2만 한 6천원 정도 되는데요 자 2만 6천원 인데 이 종목 얼마까지 홀딩 합니까 직전 정고점이 약 10만원 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대공항이 안온다 라는 조건이면 지금도 400%는 거저먹는 종목이에요 내 잠재자산까지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하면 900%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항이 안온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셔야 되요 자 매수 들어갔다가 대공항이 지금 오늘 당장 오거나 다음달 당장 오는게 아니거든요 시일은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항 신호가 오게 되면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바닥을 얼마 보냐 저는 15,000원을 봅니다 15,000원 15,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그냥 인생 받고 아 15,000원이 아니라 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 이면요 이 종목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다 라고 해도 2200%가 되는거죠 2200%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꿈 꿈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1000%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제가 이번에 멤버시 후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무조건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종목에 최하 3000만원 이상을 받을 종목입니다 이거를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백만원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려고 제가 후원금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종목 여러분들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 들어가셔서 대공황이 안오면 그냥 400% 500%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대공황이 온다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만원까지만 빠지면 만원까지 최하 15,000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대공황이 오면 그래서 만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200%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준비된 사람한테는요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부도의 날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이 바뀌는 날이다 10배 20배 여러분들의 재산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카페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렇게 유료 카페 후원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금액이 아마 최하 3천만원은 제가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제도 제가 왜 이 후원제도 100만원으로 바꿨는가 여기를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하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멤버십 회원을 지금 후원금으로 바꾸게 됐는가 이거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 또 배당일입니다 5월달 배당금이 매달 저희 카페에서는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연 6% 오늘도 이제 배당 공시가 곧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자 이제 여태껏 한 종목이 3천만원 추천 금액이 최하 천만원서부터 많게는 1억까지 추천을 했던 나를 따른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의 제2의 IMF 세계금융위기에서 붉은태양의 능력 시장을 바라보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 포스트를 읽어보시면은요 자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급락했죠 자 이제 대공항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아 지금 당장 대공항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셨다가 대공항이 오면 온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만원을 깨면서 15,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는 바닥을 만원까지는 봅니다 만원이었을 때 내 잠재재산만 찾아 먹어도 2,200% 직전 정거점 10만원만 찾아 먹어도 1000%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때의 이 종목을 매수하십시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돈 많이 있으신 분은요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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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